자 이번에는 저희가 오늘 남원 춘향지에서 17주년 우리 교통관석 특집 공개방송이라서 정말 귀한 분을 모시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일정상 맞지가 않아서 그래서 대신해서 그분하고 아주 친한 분을 모셨습니다. 앞으로 나는 나훈아 형처럼 되고 싶다. 나훈아 형의 그러니까 나훈아 씨의 사촌동생 사촌동생 나진기 씨 그럽디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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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잦는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아 거기서 고민인가 내 맘 뒤로 닿는 시상 원만한 데 누워지 이렇게 삶아 저렇게 삶아 그리게 비범디라 욕심 비범버리고 살면 빛들 시작이 비라 시상사는 어디다 비범더 비라 비라 아멘 2 그럽니다 믿을 닮은 것 같다 그럽니다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거기서는 그럽니다 내 맘에 온 내 맘에 온 내 세상 어느 어릴 때 뭐지 이렇게 삶아 저게 삶아 그리기 tremwl 버스 매일 세상 우리 rr 그리운 것들이 나옵니다 너네번뜨로 남은 세상 어둠어둠을 뿜어째 여진 산과 자태사류가 그대 깊이 멍뜨나 역시 우리 모습은 맹둘 시작입니다 우리가 부끄럽게 되고 그대 시 obstacles 어느 길이 되었고 그려sol워 multiple 우엉 너 series 네 고맙습니다 나오라씨 사촌동생 나정기씨 노래 제목이 그렇디다 앞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리구요